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우수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여우수화 24장. 23장과 24장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우수화의 결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여우수화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과 여우수화 제사장이 죽고 장사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섬결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그래서 선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선택. 선택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한다.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는 건가요? 네. 빨리 눈치껏 잘 맞추셨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선택한다 하는 것. 제가 이 넥타이를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넥타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넥타이가 있어. 그리고 그것도 또 메고 오면 메고 메고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귀시는 분들 다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성만 말해보세요. 우리 강민희 씨. 성이 뭐예요? 한이요. 한. 그럼 미스터 한이잖아요. 미스터 한이죠. 미스터 한. 미스터 한을 선택했다면 미스터 리도 있었고 미스터 킴도 있고 미스터 강도 있고 다 포기했죠? 포기했죠. 그렇죠. 많은 선택을 하는데. 포기했죠. 그래서 선택의 본질은 포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것을 택하라 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택의 본질 속에 있는 포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현 씨. 누구를 선택할까요? 한의 명령하신 대로. 지금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많아요. A, B, C, D 쪽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기를 해야 하나 남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미남이고 잘생겼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고 포기를 못하면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토마토 캣잖아요. 토마토 캣잖아요. 선택의 본질은 무엇이다? 포기다. 포기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너희가 승결자를 오늘 택하라. 택한다면 포기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래희 씨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아닌 요소들 모든 우상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지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은 포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어중쭈한 것이 안 됩니다. 어중쭈한 것은 안 되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회색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동현 씨께서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이죠. 세겜. 세겜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겠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세겜에서 한 것입니다. 세겜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결단을 남겨놓고 구원 역사를 먼저 회고하고 있어요. 어렵네. 지금 앞으로 결심을 해도 결심.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요. 그다음에 결단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앞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인데 그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은혜를 곱씹을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더 배포드리지 않을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은혜를 배포하신 모든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결심을 앞두고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큰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2차 은혁 갱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었고 지금부터 세계미에서 은혁을 갱신하는 것인데 새롭게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고 은혁 갱신을 위해서 이 세계미라는 곳이 가장 적합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성경 보기 전에 우리도 항상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결심해야 되겠죠. 왜 새롭죠. 네. 새롭게. 다 새롭게 결심해야 되잖아요. 오늘 만약 여기 안 오셨으면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오늘 방송국에 안 오셨으면. 방송국에 안 오셨으면. 일하고 있었겠죠. 그 일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이걸 더 우선 두고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거나. 더 잠을 청해서. 잠을 자거나.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고 다 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약,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갱신을 다짐을 해야 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약 갱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약의 갱신인데 은약의 갱신은 아까 우리 들을 때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으로 은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므로. 지금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 모두도 새롭게 은약을 결심하는 은약 갱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약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이 결실도 일단 할 때 우리도 따라가면서 해야죠. 그냥 공부하고 머리를 알아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도 같이 이제 은약에 따라서 은약 갱신을 해야 되겠죠. 이제 14, 15절을 우리 주연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우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우와만 섬기라.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언제. 언제 택하라. 지금 오늘. 오늘.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라고 이제 은약 갱신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우수가 먼저 앞장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다 하고 이제 은약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이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제 맞짱 뜨는 대상이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그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을 잘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하나님과 이제 맞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문, 재물 두 개의 돈이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참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개를 다 같이 놓아뒀다니까요. 하나님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이 돈이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 그때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인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분명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2차 은약의 갱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중간한 태도를 완전히 배경하는 거죠. 딱 하나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회색 지대, 회색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아무 옷에나 잘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배경하는 거죠. 어중간해서 이것도 잘 맞고, 세상에 가면 그것도 잘 맞고, 교회하면 교회도 잘 맞고, 우리의 어중간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중하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는 결코 회색 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신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다. 결혼은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 살고, 결혼은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해야지. 이것이 전부 다 회색 지대예요, 회색. 그런데 전도를 하지,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색 지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색 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에는 결코 회색 지대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소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회색 지대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앞으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것을 앞두고 회색 지대로 넘어가죠, 앞날이. 그 앞에 결단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요소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임종에 이 말씀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 했다. 그것도 유언처럼 아주 중요하고, 이제 요소와 물러나면서 그 다음에 지도자를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시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운데 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이 열한기상 18장 21질에 있는데요. 우리 강래희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한 말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둘 사이에 머뭇머뭇할 수가 없다. 명확한 하나의 선택을 말한다. 선택의 본질이 무엇이다 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가지고 또 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걸 다 가지고 예수도 믿고 이걸 선택을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선택도 있고 세상 것도 가지고. 그 선택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섬기겠노라. 여호소가 먼저 말을 하고 있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동인 씨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급당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를 섬기리니 섬기리니 이제 결단을 했죠.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 가운데 도와주셨다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앞에 누가 있겠어요? 여호수화가 있는 거죠. 여호수화가 결심하거듯이 우리도 그 여호수화의 결단 그것이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이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24장 25절 시작 그날의 여호수화가 세계메서 백성과 덕으로 은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아멘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은약을 맺었고 윤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은약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약을 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큰 도를 가져다가 기념했다. 이것이 확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메의 은약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택하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호수화 일라사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여호수화가 죽고 장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연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여호수화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더라. 네. 그렇죠. 여호수화가 죽고 딥나세라에 장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추레굽할 때 가지고 왔었죠? 가지고 나오고 계속 있다가 장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에 보면 내 뼈를 가난 땅에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 족장들이 머릿속에는 전부 가난만 들어있었어요. 가난. 그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로만한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그 32절인데 우리 강래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야곱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3절에 가면 엘라살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엘라살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해결됐죠. 그런데 요소와도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도 선택을 해야죠. 성경을 많이 알면 못해요. 많이 읽으면 못하고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택을 하기 앞서서 선택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시작할 때 말을 했잖아요. 정리하면 선택의 본질은 무엇이다? 포기 포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레이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어요? 저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걸로 마음을 비웠어요. 우리 동현 씨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포기한 것 제가 하고 싶은 꿈 이런 것들 어떤 꿈 어떤 꿈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대체라고 했나? 저는 체육 체육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사 이런 것도 꿈이 있었는데 뭔가 군대 갔다 오면서 이런 찬양 쪽으로 이렇게 딱 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체육적으로 체육적으로 정말 너무 하고 싶었지만 지금도 체육을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으시는 바람에 제가 진짜 차양사역을 좀 함으로써 사실 지금 더 기뻐요. 사실 저는 그렇죠. 우리가 선택했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하겠습니까? 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포기했다. 그걸 안 하잖아요. 다 가지고 또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 뒤에 포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포기를 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포기한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명예를 포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흥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임을 바라봄이라. 모든 물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 하는 뒤에는 이러한 포기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스 11장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포기가 있어야 한다. 온전한 포기가 완벽한 선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과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여수화를 모두 마치는데요. 우리 소감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우리 레이 씨부터 네. 저는 아까 질문 해주셨듯이 무엇을 내려놨는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또 포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거는 저의 명성이나 인기 이것을 노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제가 포기한 거를 또 생각이 났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뺏어가요. 그것도 놀라워요. 오늘 그 얘기는 못했지만 내려놓았던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다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현 형제님. 저는 오늘 마음에 굳게 다짐한 건 하나님과서는 계약이 아니다. 언약이다라는 걸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계약 관계는 회사에서 연복 안 맞으면 회사 그만둬. 이게 계약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과서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라는 걸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 씨. 오늘 요호수와 통해서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 진짜 크게 일하시고 그럴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큰 문제도 작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포기를 하면서라도 순종을 해야겠구나.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